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공감과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고재경 세정치민주연합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순천의대 유치와 보건의대 법안은 다르며 명분이 큰 의대 유치가 쉬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추진위원회 이증근 공동위원장은 국립보건의대 유치로 방향을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순천대 의대는 어떤 방법이 됐든 추진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